아 근데 내가 저 의자를 어디서 봤더라 구도치! 내가 정말 고소라도 당하길 바란 얼굴이네 경찰 조사받던 중에 우리 관계 드러난 건 아니죠? 실력 있는 변호사가 나서 말끔하게 해결했다더라고 변호사요? 다음 계약은 구도치 옆에 있는 한솔아 부셔야죠 보고 싶어 죽는 줄 봄아 조금만 기다려 우리 봄이 보러 얼른 달려갈게 우리 봄이 보러 걸어 난 건är 매일 Symposium 오늘ín